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평택시가 대학과 반도체 산학연구소를 적극 유치하겠다는 언론 브리핑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브리핑은 유튜브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평택시에 차세대 반도체 연구 혁신 허브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규석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시는 세계 최고의 첨단산업 인프라가 형성돼 있는 평택에 대학 및 반도체 분야의 산학연구소를 유치하고 최고 수준의 차세대 반도체 연구 혁신 허브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성 규모는 14만 평이며 즉시 착공 가능한 브레인시티 내 대학 및 반도체 산학연구소 설립의 필요성을 정부 관계부처 및 대학, 기업 등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시는 이번 사업 유치를 통해 첨단산업 발전 및 창업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평택시 및 국가 경제성장의 견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이미 약 188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산단지를 가동 중이며 특히 조성 예정인 146만 평 규모의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는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대학교 신설 가능 부지를 보유한 산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KBPS 이규석입니다.